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방학기 위해서 놀다가 접수하기 전에 갈 때 뛰어가도 돼 민디처럼 원날리 하자 서로 다vassti 모여주세요 다 있어요, 진짜. 바닥에 다해주세요 좀 더 좁은 방학에 놀아야ались 물론 지금 제 친구도igi 너무 멀어있고 너무 뭉쳐있고 재미 쓰려다가도 재미가 없어요 저 진짜 신나게 놀고요 저 아무도 저희를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나갈까 조금 걱정이네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니가 선물해준 플루스 콕콕 스프레이 언니가 가져왔어요 방금 저도 빌렸어요 너무 멀어져요 너무 멀어져요 너무 멀어져요 너무 멀어져요 너무 멀어져요 궁금한데 여기가 여기가 미니야 이렇게 표시되어 길이보다 이 넓이 안에서 길이는 더 길이 여기가 앞뒤 간격 안에서만 해야 돼요 40초 정도 있어요 여기 그렇지 그렇지 우리 다리가 빨리 가 아 혜인이가 먼저 나오고 먼저 나오고 아 아 혜인이가 먼저 나와야 혜인이가 나오고 싶은데 진짜 아 Let's dream some water 내가 뭐하는 거야 내가 잘 알았지 너는 잘 아는 거 같다 뭐지? 에티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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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연습실입니다 이미 다 끝나고 설명하고 있긴 한데 여기는 저희 연습실이고요 룰라칼루자 무대의 크기를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? 에티에이 에티에이 제 고향 진짜 좋아요 결케나 여러분 해명할 게 있어요 빨리 줘봐요 자 여러분 제가 편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티우나를 도전해봤거든요 제 처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먹은 겁니다 야채를 먹으면 행복해집니까? 네 너무 행복했죠 저 지금 봐봐요 야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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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한 번을 마지막까지 이제 항상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응원을 뚜박살은 원래 늘려지는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원박의 루트가 가니까 춤을 늘리냐 원래대로 가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원곡 나오길래 제 몸도 알아서 이걸 해서 모든 감정을 두고 따라 해야 되네 근데 그냥 두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두 번? 그냥 원래 리듬대로? 노래는 끊는데 이거 하는 게 그게 너네가 몸이 리듬이 더 타지? 네 이 음악이면 했던 거면 이렇게 자두룩으로 목표 경험 같은 거 안 돼? 연재주처럼 방금 싸워야 하는 거 또 우리 리듬이 저거 봐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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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야 나랑 아무것도 이렇게 찍는 거 같아 하나 둘 셋 cu wre טile 둘 셋 둘 셋 둘 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 버티 두 번째 버티 올مة لو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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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